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께서는 뭘 믿고 이렇게 하냐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다시피 현장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외치는데 뭘 믿고 대통령께서는 저렇게 여러분들 힘을 쏟겠느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들은 다수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수. 그 얼추 다수가 한 7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면 다양한 문항에서 대해서 이런 답을 하시는 분들이 한 70% 정도가 지금 상황에서도 윤 정부를 옹호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론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70% 정도는 믿는 겁니다. 70%를 믿고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70%는 우리 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정관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뒷배경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겁니다. 여론이 다 돌아서가 여러분들 대통령 함께 방향 전환을 요구하게 되면 그러면 훨씬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윤 대통령 추진력의 뒷배경에는 비상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장 변화가 없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겠다는 거죠. 한쪽이 그냥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의협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의과대학 정원안을 재논의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인재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전공의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을 다 원상복귀해가지고 사법처리 위협을 없애달라. 이런 거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다섯 개 안이 두고 이걸 정부 쪽에 요구했는데 일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상황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지 않고 의대 정원 증가 문제와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든 말든 전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70% 정도는 우리 편이니까 그 정책에 설령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인 겁니다. 몇 가지 질문 던져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에 누가 책임을 많이 지어야 됩니까? 그게 답이 있지 않습니까? 한해 이름 2천 명씩 의과대학 정원을 여러분들 급증시키는 근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아무튼 희한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사실도 거짓으로 둔갑시킬 수가 있고 거짓도 사실로 만들 수가 있고 한마디로 엉망침창이 돼버린 겁니다. 뭐 한 사람이 뭐 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마땅히 이런 책임을 치고 이런 파면대상이 돼야 될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2천 명 여러분들 1년에 의과대학 정원 여러분들 급증에 전혀 과학적 증거가 없고 다 여러분들 그동안 사기를 친 거를 돼서 아무도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대단한 나라가 된 겁니다. 엄청난 나라가 된 거죠. 과학적 근거가 없어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미안해하거나 뭡니까 좀 숨어야 되는데 전혀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을 갖고 있습니까 힘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궁금해서 한 물어봤습니다. 한덕수 총리 주장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고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결국 정부는 잘못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조선일보의 6월 10일이라는 6월 15일입니다. 의정충돌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거의 70% 60% 정도가 나옵니다. 의록의 책임이 크다고 지금도 의록의 책임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57%가 나온 겁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표본 선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란 비해할 바가 아니지만 그냥 단순한 설문조사지만 여전히 57%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57%를 믿을 겁니다. 믿으니까 깨어있는 시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57%가 우리 편이니까 그런데 꽤 높죠. 41%가 정부 측 책임이 크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기대보다 훨씬 큰 숫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뭘 느끼는 거 하니까 하루가 다르게 여러분들 조금씩 정부 측 책임이 크다고 여러분들 인식하시는 분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의록의 책임이 크다고 하신 분들은 댓글을 거의 안 남겼습니다. 왜 너무 당렬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정부 측 책임이 크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악착같이 댓글을 남긴 겁니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의 책임이 크다는 무지한 사람들이 이를 더 많을까 그걸 믿는 겁니다. 윤 정부의 지금 여러분들 소위 강경책의 바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다수가 우리를 지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 강경책을 쓰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도 않는 것을 한덕수 총리가 선심 쓴다는 겁니까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합법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든 상대방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자기들의 이름들 존립 기반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법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의료계 전체가 범법자가 되겠죠. 처음에는 전공이었는데 다음에는 의과대생이 되고 이번에는 이제 의대 교수들이 된 거죠. 한치도 여러분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목에 칼을 들이는 사람이 잘못인가요? 살려고 칼든 사람들에게 대항한 것이 잘못입니까? 의사들이 다른 집단처럼 돈 올려달라고 먼저 데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가만히 자기 일만 묵묵히 한 의사들에게 돌을 던지는 건 정보입니다. 모든 집단들이 대모를 하는 것은 임금 인상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적 없는 의사들에게 왜 돈만 아는 사람들하고 매도하는지 참 너무 내로남불입니다.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면서 그들은 의료보험 올린다고 하면 난리날리 피지 않습니까?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겁니다. 쌍값이 의료 서비스를 잘 받았던 것을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 가지고 희생해온 것을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인들이 고마움을 별로 모릅니다. 나라 지키는 미국인에 대해서도 고마움도 모르고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분들 기술을 다 여러분들 훔쳐와 가지고 어마어마한 불을 축적에 대해서도 그 여러분들 훔쳐간 훔침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지만 맨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 내라고 우리 왜 이름 지배했냐고 왜 우리 시민이 지배했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마움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4년 동안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규명하게 노력했는데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왜 계속 안 해주냐고 당신 나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배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마움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드러낼 때 지나온 날들에 가족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내 자신이나 자식들을 통해 가지고 의사들에게 많은 혜택을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사놈들이 나쁜놈이라고 매도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민족성이 이 모양이 꼬리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가 물론 정부에 해당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론인을 보면 대체로 여러분들 전부 거의 린치에 가까운 그런 소위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도 부모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도 자식을 키운 사람이 있을 건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도저히 제가 볼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보시게 되면 다들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가만히 있는 의사나 의사단체를 정부가 2천 명 정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의로 마비 산태를 만들어놨는데 의로계 책임이라고 투표하는 사람들은 정말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미쳤으니까. 참고로 저는 의로계와는 아무 상관없는 평범한 상식이 있는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제대로 바뀐 사람은 살기가 참 힘든 겁니다. 왜 너무나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도 본인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판결을 내린 이런 판사들을 탄핵해야 된다고 여러분 개딸들이 모여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걸 보고 뭐라고 생각할 겁니까 해난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구리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나라 돈을 계속해서 뭡니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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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뭡니까 그 돈을 빼먹는 사람들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까 그러니 의료 사고가 생기면 얼마나 악착같이 뭡니까 소송을 걸겠습니까 그게 훤히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 완전히 바닥을 본 겁니다. 아 이 나라 수준이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갔구나 그래서 소아과 의사분들이 그냥 문 닫고 이런 폐업해버린 분들이 그래도 생기는구나 흔한 겁니다 그냥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는 응급실 가는데 과연 받아줄 병원이 있겠습니까 필수 의료가 완전히 박살이 났다고 해도 의사탑만 하는 겁니다 이 사태 이전에 병원 가기 힘들었던 사람들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처럼 이름 있는 의사들 진로받으러 예약 걸어둔 사람들이 손을 들면 가까운 2차 병원 가도 되는 걸 자기 몸을 소중하니까 꾸역꾸역 다 좋은 곳만 찾아내는 건 의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지금 정보하는 걸 보니까 파고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우둔하고 미련한 것은 상황이 박히고 이렇게 하면 상황을 인식하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밑에 그대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 선거질로 급조된 무대책 무절차 무혐의 무공론화 정책 한마디로 황당무계 그 자체입니다. 내 챙기면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이번 의료계 분쟁을 일으킨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급정이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그게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윤 대통령의 사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 터뜨린 겁니다. 한방 여러분들 뭐죠 한방 터뜨렸을 여러분들 재미를 좀 보려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왜 한방에 익숙한 사람들입니까 한방에 기획을 해가지고 영일만 유전 발표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한방이지 않습니까 한방 한방 해가지고 재미를 보려고 했던 거죠. 출발 자체가 불순한 겁니다. 그게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